지금 넬슨 가는 길에 마오이야 폭포가 있다 그래가지고 가볍게 산책도 할 겸 모스 같아요 가보자 폭포를 저기 뉴질랜드에서 폭포 보기가 진짜 힘든데 여기 폭포가 있다네 던져가 뭐가 위험하다는 겸 뭐 하지 말래? 수영은 안되지 저기 휩쓸려 가고 있다 폭포가 어떻게 생긴 폭포야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나라갓고 야...뉴질랜드 나이아가라 폭포네 역시 뉴질랜드에서 저점들면 엄청 큰경오옹 다 폭포구경 하러왔네 흠에이 이야...멋있다아아 으엉? 베이비 폭포보니까 어때? 멋있다아 와 멋있다